안녕하세요 전 사실 이 자리에 위험한 절차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영석 회장님 교회에 평화하는 이 자리에 저 같은 남아있는 그 거의 해계시질이 안되는데 참 언제나 꿈과 희망과 용기, 호두가 좀 맞아가지고 제가 며칠 후면은 우리 나이가 73세까지 있는데 성세, 성계의 나이가 이제 얼마나 갖춰질지 이만의 이상 진공이 좋습니다. 40년의 목회의 생활과 20년의 NGO 활동을 마감하고 두 주간 전에 정란 은퇴를 했습니다. 앞으로 참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시간 되는 데 정리를 해 주십시오. 이제 노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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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